네, 안녕하세요. 큰함자의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정리 잘하시나요? 정말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소홀하게 되면 집안이 정신없어지고 옷과 여러 물건들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게 되고 근데 저는요, 그게 저의 마음 상태인 것 같더라고요. 내 마음의 방이 어지러우면 실제 저의 방도 지저분한 상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조던 피터슨은 이런 말을 했죠. 세상을 탓하기 전에 너의 방부터 정리하라. 인생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고통을 마주하는 순간들이 오는데요. 저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문장을 떠올리곤 합니다. 정리를 하게 되면 사념이 사라지면서 마음이 안정되고 깔끔해진 방을 보면 무엇이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아마 정리라는 건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에 쉬면서 책을 읽을 때 전자책을 애용하는 편인데요. 좋은 작품이 있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리러하 장편소설, 악마의 계약서는 만기되지 않는다입니다. 이 작품은 JTBC 스튜디오에서 후원하고 리디 샘앤파커스에서 공동 주관한 제1회 K스토리 공모전 대상 수상작인데요. 35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믿고 보는 작품이기에 우리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지옥에 새를 주었더니 집 곳곳에서 비명이 들리고 불꽃이 타오르며 지옥의 관리자라 칭하는 악마와 인간간의 미스터리 로맨스 판타지입니다. 제가 일정 부분 읽어드릴 테니까요. 잠들기 전에 재밌게 들어봐 주세요. 재밌더라고요. 자, 이제 잘 시간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도 잘 자요. 지옥은 법인으로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가? 아, 아침부터 밤마 떨어지는 꼴을 봤다. 부엌에 있는 식탁, 할머니 맞은편 자리에서 웬 남자가 양푼을 끌어안고 쩝쩝거리는 중이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할머니가 새 세입자를 들였을 수도 있으니 그건 큰 문제가 안 된다. 하지만 그 양푼 속 내용물들이 매우 큰 문제였다. 처음에는 비빔밥인 줄 알았다. 비빔밥. 참 관대한 음식이지. 밥과 채소와 고추장만 충족되면 그 외에 뭐가 들어가도 적당히 음식처럼 보이잖아. 하지만 남자의 양푼 안에 있는 건 색이 멀겋게 빠진 파스타면. 살코기 부분만 떨어져 나간 돼지갈비. 조기 대가리. 그리고 그 옆엔 잘못 본 게 아니라면 얼음 동동 뜬 커피 우유 약간? 남의 입맛에 참견하고 싶지는 않다. 누가 뭘 먹든 뭔 상관이야? 하지만 그 남자도 축상을 해서는 자기 아침 식사를 입에 우겨넣고 있었다. 몇 번이고 헛구역질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입을 틀어막았다. 남자는 바로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나는 남자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남자는 양푼을 들고 부엌을 빠져나갔다. 여전히 그 밥맛 떨어지는 소리를 내면서 쩝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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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멀어졌을 때 난 할머니를 붙잡고 물었다. 여든 넘긴 나이에도 흰쌀밥을 사발로 담아드시며 이 집에 사람을 들이고 내칠 권리를 가지신 바로 그분께 할머니 봤어? 뭐 방금 나간 사람 음식물 쓰레기 먹고 있었잖아. 쓰레기라도 말해도 되겠지. 할머니도 부정하진 않았다. 그래 어제부터 새줬다. 좀 이상한 사람 같은데 앞으로 우리랑 같이 부엌 쓰는 거지? 방이랑 부엌이랑 또 어디까지 같이 쓰기로 계약했어? 부엌 안 써. 부엌을 안 써? 그러면 저 음식물 쓰레기들은 어디서 얻어오기라도 했나? 점점 끔찍한 상상만 든다. 나는 머릿속을 씻어내기 위해 냉동밥을 전자레인지에 넣었다. 탱 냉동밥이 전자레인지 플레이트에 부딪히는 소리에 할머니의 첫 마디가 묻혔다. 어? 할머니 뭐라고? 잘못 들었어. 어린 게 벌써 기먹었냐? 내가 예전부터 그랬잖아. 이승에서 남긴 밥은 지옥에서 먹는다고. 그 말이 지금 왜 나와? 저놈은 생전에 남긴 게지. 양반은 못 되겠다. 저놈. 그 남자는 국물 한 방울도 안 남은 양푼을 들고 부엌 앞을 지나갔다. 남자의 애타는 시선이 할머니의 풍요로운 식탁을 훑었다. 혹시라도 남자가 양푼 설거지를 우리 부엌에서 할까 싶어 나는 식탁 앞에 버티고 섰다. 다행히도 남자는 부엌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남자의 얼굴은 납을 펴바른 듯 생기가 없다. 나이를 가늠하기 어렵다. 옷차림도 잔뜩 구겨진 정장인데 곳곳에 피와 흙이 묻어있었다. 그리고 신발은 안 신었다. 집안이니까 양말 바람으로 걷는 건 당연하지만 그 양말이 흙투성인 건 안 당연하잖아. 꼭 어디 야산을 헤집고 다닌 것처럼 말이다. 남자는 좀비처럼 비척비척 걸어가 복도 끝에서 문손잡이를 잡았다. 저기요. 거기 보일러실인데? 나도 모르게 남자에게 참견했다. 남자는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답했다. 상관없어요. 말문이 막힌 순간 남자는 보일러실 문을 열었다. 열린 문 사이로 한평도 안 될 시멘트 공간과 보일러가 보여야 할 텐데 엉뚱하게도 그 공간을 채운 건 주황색 불꽃이었다. 지독한 열기가 순식간에 복도를 내달려 내 얼굴을 뒤덮는다. 보일러가 터진 건가? 어쩐지 얼마 전부터 난방도 안 돌리는데 굴굴굴 시끄럽더라니. 그러게 할머니 내가 AS 부르자고 했잖아. 뭘 하루만 더 두고 보자고 타령이야? 그 전에 우리 집이 사라지겠다고. 여기까지 생각했는데 아무 일도 없다. 여전히 부엌에서는 밥그릇에 수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난 얼 빠져서 눈도 깜빡이지 못했다. 주황색 불꽃은 문 너머에서만 일렁인다. 이쪽으로 넘어오는 건 약간의 열기뿐. 남자는 양푼을 끌어안고 보일러실 안으로 아니, 보일러실 넘어 불타는 공간으로 들어갔다. 불붙은 양말이 불꽃 발자국을 남겼다. 복도에 전해지는 건 열기뿐이 아니다. 비명도 흘러들어온다. 한두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레퍼토리는 살려달라. 차라리 죽여달라. 난 잘못한 게 없다로 최소 세 종류 이상이었다. 때로 비명이 멈출 때 그 자리는 더 먼 곳에 신음이 채웠다. 살과 금속과 가죽이 부딪히는 소리도 함께. 귀를 막아야 할까? 눈을 감아야 할까? 나는 어느 적도 못한 채로 입을 벌리고 서 있었다. 거꼬리 더럽게 기네. 문도 못 닫고 다녀? 할머니가 어느새 다가와 보일러실 문을 닫았다. 순식간에 소리도 열기도 사라졌다. 아침부터 무슨 개꿈이지? 나 깨어있는 거 맞지? 나는 다시 보일러실 문 손잡이를 비틀어 열었다. 약간의 열기가 전해지고 문틈으로 또다시 비명이 들렸다. 할머니가 짜증을 내며 문을 걷어차 닫았다. 하지만 불꽃의 정경은 아직도 내 막막 위에 일렁이는 것만 같다. 할머니, 할머니 지금 그거 뭐야? 어? 내가 그랬잖아. 계약했다고. 어, 그래. 새 세입자 구했다고 했지. 근데 지금 저거 뭐냐고. 이젠 하다하다 약쟁이를 구해왔어? 내 아침밥에 약탄 거 아니지? 사실 점점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긴 했다. 이 동네 공사판은 거의 정리되었고 근처에 번듯한 회사나 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 게다가 요즘 세상에 누가 화장실도 공동으로 써야 하는 낡은 단독 주택에서 새를 살려야 하겠어. 리모델링 할 상황도 아닌지라 할머니 미간이 점점 구겨지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정말 약쟁이를 받아왔나? 하지만 할머니 대답은 내 상상을 뛰어넘었다. 약쟁이 아니다. 지옥이랑. 계약했어. 지옥? 회사 이름인가? 여기를 회사 기숙사로 쓰겠다는 걸까? 할머니가 설명을 이었다. 그 지옥이 요새 리모델링 하느라 죄인들 둘 때가 모자란 데서 빈방이랑 남는 공간 빌려주기로 했다. 아까처럼 죄인들 좀 오갈 거야. 함부로 문 열면 험한 꼴 본다. 험한 꼴? 정신 어디다 팔아먹었어? 괜히 지옥 들여다보고 비명 질러서 누가 신고하는 꼴 볼 일 없게 하라고. 알겠어? 어. 어. 빨리 밥이나 마저 먹어. 그래. 밥 먹어야지. 밥. 아침에는 5분이 뭐야. 3분도 아껴야 하는데 빨리 먹고 빨리 설거지하고 빨리 이 닦고 튀어나가야 하곤 안 늦는데. 나는 멍한 기분으로 밥을 입에 쑤셔 넣었다. 아직은 일과의 오차범위 안에 있다. 좀 덜 씹어 삼키고 설거지는 저녁 때 하면 버스는 탈 수 있어. 익숙한 시간, 익숙한 공간이다. 아직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소리가 상념을 깬다. 위층, 한동안 세입자가 없던 빈방문이 열리는 삐거덕거리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가 무릎을 쿵 소리 나게 꿇고 두 손바닥을 쫙 붙이고 애절하게 비는 소리까지 들렸다.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 더 끔찍한 파열음이 말소리를 끊어놓았다. 할머니는 이마를 찌푸렸다. 생전에 얼마나 험하게 살았으면 저런 벌을 받는다니 넌 그러지 마라. 험하게 살 시간도 없네요, 할머니. 미안. 나 이거 설거지 다녀와 살게. 물은 받아 놓고 나가. 밥그릇에 물을 받고 신발을 구겨 신고 언덕길을 달려 내려가자 뒤늦게 현실의 텁텁한 공기가 나를 깨우기 시작했다. 아침에 내가 본 거 도대체 뭐야? 잠이... 덜 깼나? 할머니한테 드디어... 치매가 왔나? 근데 치매가 나한테도 없나? 나는 언덕길 위 우리 집을 올려다 보았다. 30년 전까지만 해도 의리의리했을 단독주택 그리고 새 입주자인지 입주 기업인지는 상념에 젖을 여유마저도 주지 않았다. 다락방 안쪽 창문에 뭔가 달래붙은 모습이 보였다. 오징어 빨판 같던 그 동그라미들은 순식간에 하나하나 눈알의 형태를 갖추었다. 나는 그 시점에서 고개를 돌렸다. 그게 내가 지옥을 처음 만난 날이다. 그것도 임차인으로서 세상에 나타난 미숫가루 타는 법은 집집이 다르다. 할머니의 주수입원은 커다란 단독주택 빈방들이다. 뼈대만은 드라마 속 재벌가 주택처럼 생긴 그 집이 언제부터 뼈대 있는 대가족 대신 떠돌이들을 받게 되었는지는 모르겠다. 굴러먹던 개뼈다귀 중 하나인 내가 오기 전부터 이 집은 이 모양이었다. 마지막 집수리는 21세기에 막 접어들었을 때 했던가 지금은 사연 있는 흉가를 목전에 둔 꼴이다. 나무 문짝들은 조금씩 휘어서 문을 제대로 여닫으려면 어깨를 써야 한다. 거실 벽은 80년대에 유행했음직한 올록볼록한 나무장식으로 차 있어 넓은 거실을 오두막처럼 좁아 보이게 하는데 한몫한다. 겨울에 보일러를 돌리면 온기는 어디론가 다 날아가고 곰팡이가 벽지를 얼룩덜룩 채운다. 여름은 말할 것도 없다. 습하고 서늘하고 덥고 그렇게 사계절을 꽉꽉 담아가며 늙어간 집 근처 부동산 중개사가 요즘은 월룸이라고 도배 한 번 하고 작은 냉장고만 넣어줘도 월세 4, 50은 받는다라며 할머니를 꿰러왔다가 그대로 뒤돌아 나갔었지. 날값 뻐드러진 방문에 덤으로 제공되는 옵션이라건 할머니의 잔소리뿐이다. 언젠가부터 오래 묵은 세입자들은 하나 둘 돈을 모아 떠났다. 월세를 낮춰도 새 세입자는 잘 들어오지 않았다. 집에 투자하지 않는 할머니만을 탓할 수도 없다. 솔직히 이 집은 분명 지어졌을 때부터 마각기였을 거다. 여기서 일이 잘 풀리는 사람을 못 봤다고. 난 문득 떠오른 어떤 세입자의 추억을 입 밖에 꺼냈다. 할머니, 그 새끼도 지옥 갔을까? 아침부터 아침부터 왜 욕질이야? 어떤 시부를 놈? 왜 3층 방 계약했다가 특습폭행으로 깜빵 가는 바람에 파트 난 사람. 출소에서 이사오던 길에 골목에서 칼부림하다가 죽었잖아. 어디 보자. 몇 년도지? 그걸 어떻게 기억해? 세상 천지에 그런 일이 한둘인가? 알지도 못하면서 왜 물어봐? 그냥 그런 사람도 지옥 갔으면 여기 어디에 있지 않을까 해서 그래 여기 어디 이젠 집이라고 부르기도 못한 바로 이곳에서 말이다. 나는 고개를 옆으로 돌렸다. 안 그래도 즐거움과는 거리가 먼 할머니와의 아침 식사 시간. 멋 같은 양념들이 너무 많이 추가되었다. 문짝들은 지옥의 열기를 버티지 못해 자기 혼자 열리며 지옥 주민들의 비명을 뿜어낸다. 공포 영화에서나 듣던 신음이 들리고 정말 어디서도 들어본 적도 없고 듣고 싶지도 않은 파열음도 함께 들린다. 가끔 복도를 청소하다가 우연히 빈방을 들여다볼 때가 있는데 달군 철판 위에서 맨발로 춤추는 사람 같은 건 양반이다. 눈보라 대신 살보라가 휘날리는 세상 조금이라도 덜 고통받기 위해 잿뼈로 무기를 만들어 저항하는 인간들 위로 줄톱 그물이 떨어지고 나도 비비는 어지간히 좋은 편이지만 그런 광경을 오래 볼 간담은 되지 않는다. 내가 맨눈으로 보고 참아줄 수 있는 건 저기 저 식탁 너머에서 잔반 비빔밥을 먹는 작자 하나뿐. 그와 눈이 마주친 순간 나는 얼떨결에 말했다. 지옥 지옥 진짜 끔찍스럽죠. 힘들겠어요. 남자가 어처구니 없다는 듯 답했다. 방금 그 이야기도 무섭거든요. 세입자가 칼부리마다 죽었다고요? 진짜? 못 들어오고 죽었으니 세입자는 아니지 않나? 뭐 세입자 받다 보면 별걸 다 보는데요. 예전에 어떤 세입자는 훔친 개를 옷장에 가둬 키우다 걸린 적도 있어요. 별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네 쫓았죠. 근데 그 인간이 쫓겨나던 날 화장실 변기 물탱크에다 그동안 따로 모아둔 개똥을 그만 그만 남자가 비명을 질렀다. 그러더니 아직도 한참 남은 자기 밥그릇을 바라본다. 궁시렁거리는 입모양을 보니 나 때문에 밥맛 떨어졌다고 주장하고 싶은가 본데 애초부터 댁은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난 남자에게 물었다. 할머니에게 들리지 않도록 최대한 목소리를 낮춰서 진짜로 이승에서 남긴 거 먹는 중이에요? 그 그건 아닌데 제가 생전에 조금 못된 짓을 약간 해서 뭘 하셨는데요? 식자재 도매할 때 한밭집에 들어가던 걸 제 값은 치르고 있으니까 뭐라고 하지 말아요. 문득 들여다본 남자의 밥그릇 안 흰 곰팡이가 핀 김치와 금잇 녹색 싹과 함께 깍둑썰기한 감자가 눈에 띄었다. 남자는 식탁 위 할머니와 나의 단출한 메뉴를 부러운 듯 한참 쳐다보다가 다시 양푼 위로 고개를 떨구었다. 역시 밥 좀 남겼다고 벌받는 건 아닌 것 같지? 그렇다고 내가 밥을 남길 거라는 소리는 아니다. 양푼 든 남자 때문에 입맛이 떨어진 것도 첫날로 끝이었다. 방문 너무 풍경에 입마시고 뭐고 다 잃어버린 것도 사흘을 가지 않았다. 생각해보면 손톱자국 남은 복도가 사시사철 곰팡내 나는 벽보다 비위상할 것도 없다. 심지어 얼마 전에 깨달았는데 집에 남은 지옥의 흔적은 내버려두면 사라진다. 내가 정사하지 않아도 돼. 그리고 무엇보다도 님이 입마르도록 말하면 뭐해 듣지를 않는데 이승에서 남긴 건 저승에서 먹는다고 내가 몇 번을 말했는데 뭘 또 처음으로 보고 앉았어 내 입맛을 제일 잘 떨어뜨리는 건 우리 할머니인걸. 일부러 작게 말했는데도 다 들었나 보다. 할머니는 누렇게 얼룩진 눈으로 나를 노려보며 외쳤다. 너 멸치볶음 뱉을 때부터 말했잖냐. 지금 안 씹힌다고 버리면 늙어 죽어서 호물호물한 입으로 녹여 먹어야 한다고. 거짓말인 줄 알아? 그게 언제적 아냐. 할머니 말이 맞지. 내가 어떻게 의심해? 꼬치꼬치 따질 땐 언제고 여우인 척해? 여우가 못되면 곰이라도 되던지. 취새끼처럼 얄금얄금 입대는 것 좀 보게. 미안해. 밥 팍팍 먹을게. 안 남겨. 봐봐. 내가 바닥에 깔린 고추식까지 긁어 먹잖아. 흠. 말대꾸는. 너 나중에 지옥 가서 봐. 재판관들이 혓바닥을 잡아느리고 이걸로 윗사람에게 못된 소리를 했는지 묻는다고. 할머니가 젓가락으로 내 입을 가리켰다. 그동안 난 꿋꿋하게 밥그릇을 비웠다. 양푼을 진 남자는 괜히 자기 때문에 이 난리가 났다고 생각하는지 내 눈치를 보며 슬쩍 고개를 숙였다. 괜찮아요. 살다 보면 익숙해질걸. 혓바닥에 달군 돌을 올릴 거야. 윗사람뿐이겠어? 남자들 만나서 간드러지게 헛소리하는 것도 안 돼. 그럼 저승에서 혀를 뽑아다 팥처럼 갈아 쓴다. 할머니가 온갖 지옥의 이미지를 빌어 나를 다스리는 것도 갈아서 갈아서 뿌려야지 멀리 가게. 때때로 할머니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하다가 어느 순간 허공을 바라보며 입을 딱 다무는 것도 할머니 눈에 초점이 없다. 그럴 때마다 난 숨을 삼키고 할머니 숨소리를 듣는다.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 다행이다. 쓰러지지는 않을 것 같다. 도려 양푼 남자가 안절부절 못 해야 한다. 난 안심하라고 손을 흔들어준 뒤 식탁 위 빈 접시를 정리했다. 설거지하는 동안 물 끓여서 커피 한잔 타드리면 그때쯤 할머니도 정신을 차리고 일상으로 돌아올 거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다. 아직 식탁에 남은 빈 그릇을 치우려는데 할머니가 마른 입술을 열었다. 효섭이 왔냐. 무시하고 싶어도 할머니 눈은 또렷하게 나를 향한다. 곧 나름 논리정연한 근거가 흘러나온다. 저기 저쪽에서 돼지 멱다는 소리 들렸는데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정효섭 할머니의 글러먹은 아들 내미께서는 몇 년 전 할머니의 통장 서랍을 뒤지다가 절대로 돌아오지 말라는 말과 함께 쫓겨났다. 그건 할머니도 잘한다. 다만 때때로 까먹을 뿐이다. 할머니 고개가 꺼덕꺼덕 흔들렸다. 시부럴 것이 엄마는 왜 가짜를 폐문함에 둬서 사람 엿먹이냐고 따질 때 모가지를 뽑아버렸어야 했는데 이번에는 벌써 집 팔아먹고 문서 받으러 온 거 아냐? 할머니도 그렇게 생각해? 우리 그 새끼가 또 기어들어오면 다리를 분질러서 중랑천에 던져버리자. 그런 대답을 애써 삼켰다. 그놈이 쓰레기라는 건 하늘이 알고 내가 알고 할머니가 알지만 나는 절대 입에 올려서는 안 된다. 가족을 욕해도 되는 건 가족뿐이니까. 이미 그놈에게 물려주느니 이 집 내가 불태우지 무덤까지 갖고 갈 것도 아닌데 그렇지. 집을 물려받을 사람도 가족뿐이지. 10년 넘게 집을 쓸고 닦고 할머니 병시중까지 맡아봐야 내가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다귀라는 사실은 바뀌지 바뀌지 않는다. 괜찮아. 팔아먹기는 커녕 철거 비용이 더 나가겠지 싶은 이따위 집을 받아서 뭐해? 할머니 나도 이 집 가질 생각은 없으니까 무너지진 않게 해줘요. 혹여나 등 뒤에서 할머니가 쓰러지는 소리라도 들릴까 봐 난 설거지를 최대한 조용히 조심스레 했다. 덕분에 전기포트 꺼지는 소리에 바로 반응할 수 없었다. 고무장갑 널고 조금 식은 물러 커피를 타 뒤돌아서니 할머니 눈에 생기가 돌아와 있었다. 할머니의 생기는 대체로 뾰족했다. 식었어? 김나잖아. 맨날 끓는 거 입댔다가 얼음 찾으면서 네 할머니 입에 얼음 들어가는 게 아까우냐? 일단 먹고 이야기해. 프레임을 마지막에 넣어서 안 뜨거워 보이는 거야. 할머니는 못 믿어온 듯 주춤거리며 커피잔을 입에 가져다 댔다. 나는 그 입에 욕설이 장전되기 전에 부리나케 부엌을 빠져나왔다. 양푼 뒤집히는 소리가 들리는 걸 보니 할머니께서 매우 창의력 넘치는 욕을 꺼내신 모양이다. 양푼 양반 살아봐요. 금방 익숙해진다니까. 나 또한 지옥의 풍경에 빨리 익숙해지는 걸. 일상은 어지간해서는 비틀어지지 않는다. 집 앞 골목길에서 누가 죽어나가도 옆집이 옆집이 야반도주 보일러실 밑에서 용암이 흘러도 집은 똑같다. 복도에는 먼지가 쌓이고 창틀은 비가 올 때마다 회색으로 흘러넘친다. 연병할 인간들도 마찬가지다. 복도 김사장이다. 그녀가 어색하게 웃었다. 어머 자기 부엌에서 큰소리 나던데 안 가봐도 돼? 엎은 사람이 치우겠죠. 그보다 김사장님 담배 알아 나가서 피우는데 아 두고 간 게 있어서 잠깐 들어온 거야. 예예 일부러 더운데 대고 비벼 꺼주셔서 자국도 안 보이네요. 괜찮아요.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보통 염치를 아는 사람은 이 정도에서 꼬리를 만다. 하지만 김사장에게는 염치라는 것이 없다. 더러운 데가 한두 군데여야지. 그리고 얼마 전부터 집에 악취가 진동해서 담배 냄새는 댈 것도 없더만. 새 세입자 문제야 아니면 또 정화조 터졌어? 물론 우리 집 구석도 월세밖에 염치가 없는 건 인정한다. 할머니 지우개 새준 거 다른 세입자에게 설명 안 했구나. 그게 아 새 세입자가 배달 음식이라도 썩혔나 봐요. 확인하고 처리할게요. 잘 봐줘. 잘 봐줘. 달걀 썩는 냄새가 어디 가나 진동한다니까. 김사장이 얄밉게 웃으며 내 볼을 꼬집었다. 착해. 할머니도 말년에 너 만나서 다행이지. 볼을 꼬집는 손을 피하려 했다. 하지만 순순히 내려가는 척 하던 손은 바로 내 머리를 거칠게 헤집는다. 잘해라. 할머니 곁에 누가 남았니? 게다가 꼬박꼬박 월세 내는 거 나밖에 없잖아. 응? 내 말도 잘 들어주고 들어갈게요. 누가 못 가게 붙잡던? 김사장이 얄밉게 두 손을 들어 보인다. 거기에는 어느새 또 담배 한 개비가 들려있다. 나는 그녀를 뒤로하고 계단을 올랐다. 김사장의 이야기 때문인지 뒤늦게 유황 냄새가 느껴졌다. 하지만 그에 대한 걱정은 지옥보다도 무섭게 삐걱대는 계단 소리에 밀려 사그라들었다. 내가 일상은 어지간해서 비틀어지지 않는다고 했던가. 한껏 비틀어지고 싶어도 할 일만은 말뚝처럼 박혀 나를 기다린다고 정정하겠다. 점심 먹고 방에서 한 시간쯤 토익 공부하다 내려온다. 할머니가 마신 커피컵을 씻는다. 식탁 구석 간식 상자에서 모나카 하나 챙겨서 버스를 타러 나간다. 아르바이트 하는 식당으로 들어가 일하고 저녁 타임에 죽도록 일하고 또 일하고 죽도록 마감치고 버스를 타고 돌아온다. 그런 내일과는 지옥이 들어와도 변하지 않았다. 다행일까 내가 악인이었다면 삶이 바뀌었으려나. 지옥에 떨어진 악인들이 이런 잔혹한 형벌을 받는다니 죄를 니우치고 남은 생은 부루한 이들과 나누며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말이야. 내가 더 똑똑한 인간이었다면 지옥 투어 관광 코스라도 개발했겠지. 어떤 사람들한테는 단태의 신곡 코스 두 시간 투어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유명 영화에 나온 도산지옥 30분 투어 같은 거 그런 잡생각으로 그런 잡생각으로 토익 공부 시간을 훌쩍 날려보낸 뒤 나는 아르바이트용 검은 슬랙스의 몸을 구겨 계단을 내려왔다. 할머니 나 일 다녀올게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마실 나갔나? 커피 컵을 정리하려고 부엌에 들어섰을 때 나를 맞이하는 건 커피 컵이 아닌 예쁜 유리잔 이었다. 할머니가 장식장에 모셔두는 건데 이게 왜 나와있어? 처음에는 할머니가 냉커피라도 타놓은 줄 알았다. 하지만 가만 보니 달콤 고소한 냄새가 풍겼다. 얼음 동동 띄운 미숫가루다. 얼음 가장자리에 각이 잡힌 걸 보니 만든 지 얼마 안 된 게 분명했다. 할머니 할머니 이거 뭐야? 마시려고 타둔 거야? 버려도 돼? 버려도 되라는 말을 듣자마자 할머니가 등짝 때리며 달려나올 줄 알았는데 대답은 들리지 않았다. 그 대신 유리잔 바닥에 붙어있던 종이가 툭 떨어졌다. 메모지였다. 출근하기 전에 당 채우고 나가기. 어? 와, 이게 뭐야? 할머니 글씨는 아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세입자들에게 이런 거 적어달라고 부탁할 사람은 아닌데 혹시 뭐든 비벼 먹는 그 남자인가? 하지만 지옥의 죄수들이 우리 집 부엌을 건드릴 수 있다면 그 따위로 먹고 살지는 않겠지. 액 아, 그거 잠깐 생각했다고 입맛 떨어지네. 버릴까 생각했지만 역시 멀쩡한 걸 버리는 건 거부감이 든다. 어차피 저녁도 일 끝나고 밤에 먹게 되니 간식을 미리 먹어둬야 했다. 냄새는 괜찮았다. 맛도 괜찮을지 보려고 잔을 정말 조금 기울였는데 혀가 닿자마자 멈출 수 없게 되어버렸다. 맛있네. 엄청나게. 아래에 땅콩가루도 깔려있어. 컵에 가득 담긴 미숫가루가 순식간에 뱃속으로 흘러들어갔다. 빈 유리잔을 정리하는 동안 미숫가루를 만든 흔적을 부엌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설탕통이 반은 비었네. 땅콩가루는 어디에서 구해놓았나 했더니 율무차를 한 봉지 까넣으셨구먼. 할머니가 의외로 센스가 있어 하는 순간 난 쓰레기통 앞에서 얼어붙었다. 율무차 포장지가 비닐 분리수거함 대신 쓰레기통이 들어있었다. 할머니가 뒷정리를 이렇게 했을 리 없는데 그럼 내가 마신 미숫가루 할머니가 만든 게 아닐 가능성이 크잖아. 소름이 돋는다. 달고 맛있었던 미숫가루가 내 내장 속에서 춤을 추는 것 같다. 하지만 지금 바로 언덕 아래로 내려가서 출근해야 한다고 토할 시간도 없고 범인 찾을 시간도 없어. 밖에서 쓰러지면 누가 발견하겠지. 차라리 직장에서 쓰러지면 좋겠다. 거긴 목격자도 많고 CCTV도 고화질러 돌아가니까 그렇게 나 자신을 위로해보지만 가방끈을 쥔 손은 어느새 긴장으로 차가워졌다. 복도에서 누가 소리를 질러도 할머니 멱살을 쥐려 해도 대문 앞에 대자루 눕는 인간이 있어도 심지어 지옥이 집안에 떨어져도 두려워 해본 적은 없는데 대문을 박차고 나오는 내 불안감을 아는지 모르는지 한숨을 쉬자 달콤하고 고소한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혔다. 달콤한 걱정은 처음이었다. 달콤한